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혜택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따뜻한 부산의 핫템을 알려드리는 쇼스트 인암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15분 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무슨 그런 꿈같은 도시가 어디 있나 싶지? 고객님 인자는예? 부산에서는 꿈이야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고, 최초, 최다 혜택의 상승을 준비했을 때 빨리 만나러 가볼쌤. 꽉 막히쁜 도로 출근하기 전에도 막 고마 피곤하다. 자동차가 내뿜는 CO2. 시구는 아프다. 일상의 피곤함 없애고 도시환경 살리는 15분 도시. 부산. 사람도 지치쁘고 자연도 지치쁘는 이런 일상. 하아간 바꿔 보입시더. 그래서 드디어 부산의 핫템. 상품. 고객님 매일 출퇴근길 도로에서 보이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30분예? 한 시간예? 그 상인분들도 많았고예? 와 나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싶고 아닙니까?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예. 내 일상 생활권 안에 직장은 물론 학교, 병원, 영화관 등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있다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겠노? 상상만 해도 진짜 기분 쬐진다 아입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상품. 부산의 상품이 아니라 최신이 됩니다. 15분 도시란 15분 내에 대중교통과 상정, 합격, 문화시설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 거다가 역세권에는 모카 컴퓨터 타워를 조성해가지고 주거나 일자리 상업 문화시설까지 한국에서 더 즐길 수 있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와이리 밀리노. 빵빵 좀 가자. 자동차를 거의 타지 않아도 되는 생활에 있는데요. 아침부터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 타도 되고 원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와이리 차 나는 이거 방송국에서 나왔나? 이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유있고 매우 급한 도시. 와우. 전령 차를 탄다고 해도 사물인터넷, 잉몸 기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 기술 그런 걸 접목해갖고 고통맛이 없애준다니까예. 오우. 자 고객님.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입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최초, 최고, 최다 혜택의 상품이라고 했지요. 매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아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탄도 중립 도시를 패키지로 구성했답니다. 뭔가 말이 틀린다. 뭐 어찌 됐다고 해? 설명 좀 해보이소.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탄소 배출을 억제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그린 인프라 별량입니다. 와우. 벌써 즐기러 갑붙네. 어쨌든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쉽. 모든 도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 자동차와 도로를 줄인 보행자 동심으로 삶의 양식부터 도시 환경까지 바꾸는 그린 스마트 도시란 말. 그 말 맞지예. 학교나 관공서 같은 모든 공공건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당국적으로 쓸 수 있지 않답니까? 그동안 도로 위에서 허비하던 금쪽같은 내신 한 점. 떨리더. 안전한 친환경 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꼬냥꼬냥 즐겁게 즐겁게 행복을 속삭이는 삶. 벌써부터 우리 고객님도 웃음소리가 어머머머. 튕긴다 아닙니까? 내게 흥미되는 도시 부산이다 이거지요. 내 삶이 15분 안에 있는 도시. 15분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 한정판. 저스트 15분 미닛. 내게 힘이 되는 편리한 신환경 도시. 15분 도시의 부산은 삶의 양식과 도시 환경을 그린 스마트로 바꿔봅니다. 지금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이소. 우리 시민분들 관심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벌써 빙마트 빙마트 신청하고 계신데 오해하겠노 상담을 연결 안 되지. 살고 싶은 15분형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선 주문하시면 놀라지 마이소. 100% 할인가에 이 모든 구석 다 갖고 가는 겁니다. 딱 마음으로 문의 미래. 오직 부산 시민 여러분께만 드리는 상품. 지금 바로 주문하이소. 부산 먼저 미래로. 15분 도시 부산. 15분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행복한 스마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